베스트 K 뮤직 어워즈 소리바다 대상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올해 2020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즈에서 이렇게 값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상을 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늘 한결같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아미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빛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상쇼피님과 픽히트 스텝 분들께도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매법 더 소울 7을 발표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는 아쉽게도 시상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 많은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오늘 시상식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방탄소년단